한 잔의 음료도 더 안전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주부의 마음, 그런 마음에 흡족한 건강하고 맛있는 무농약 착즙 청귤청을 소개할게요. 무농약 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제주 풋귤로 만든 청귤청이에요. 신들의 디저트 착즙 풀규차는 껍질째 통으로 착즙해서 더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인증받은 무농약 청귤가 정백당 외에 다른 청과물은 일절 들어있지 않아요. 한 박스에 250g 파우치가 두 개 들어있답니다. 250g짜리 파우치는 휴대하기 좋아서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음료수를 따로 살 필요 없이 아주 좋더라고요. 1kg 대용량 파우치도 있어요. 휴대하기 좋은 250g 파우치는 선물용도 좋고 여행시에도 좋고요. 대용량은 집에 두고 먹기 좋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편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이 대용량은 실제로 카페에서도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해요. 청귤은 익지 않은 상태의 풋귤을 말하는데요. 노란 감귤보다 더 좋은 성분이 많아요. 껍질째 통으로 펄프 착즙해서 기존 슬라이스 청보다 청귤 함량이 두 배 들어있어요. 인공색소, 인공향류, 보존료 등이 일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착즙 청귤청 40g에 물 120g 1대3 비율로 넣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일반 물을 넣어도 맛있고요. 탄산수를 넣어 청귤 에이드로 더 상큼하게 드셔도 맛있어요. 청귤은 비타민C가 레몬보다 10배가 합리되어 있다고 하죠.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피부 미용에 탁월해요. 청귤이 껍질째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개이가 남는데요. 청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귤 주스, 청귤 에드 외에도 요거트나 우유에도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상큼하고 달콤한 게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놀라나 견과류가 있으면 함께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꼭 한번 드셔보세요. 또 하나의 착즙 청귤청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요. 요 청귤청이 또 소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소주 한잔 따라내시고요. 청귤청을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는 과실주가 완성된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저도 아주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여름이 지나 가을과 겨울이 오면요. 따뜻한 청귤차로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마셔도 맛있지만 따뜻한 청귤차로 드셔보시면 더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 먹어보고 맛과 품질에 반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20년간 무농약 감귤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건강하게 만든 착즙 청귤청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몸을 데워줄 거예요.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착즙 청귤청 공고기간은 7월 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참고 바랍니다.